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행사 이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이범입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티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올려줬던 질문들 중에서 많이 올라왔던 질문들, 특히나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선별해서 나름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터뷰 시작해볼까요? 매년 교재가 너무 예뻐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교재 표지는 무엇인가요? 가장 최근에 나왔던 세계사 문제풀이 교재의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되게 예쁘게 디즈니 성 같은 모티브로 문제를 풀면 이 성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하는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소식적 선생님의 뛰어난 미모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인간 강사 중 나의 외모 순위는 되게 부끄러운 약간 흑역사스러운 사진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지금보다 마르고 피부가 좀 더 괜찮아서 그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고요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한 30위?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인가요?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자면 이 수인 장군을 떠올릴 것 같아요 난중일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가 웅크릴 축자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명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평범한 사람과 영웅의 차이는 웅크리고 있다가 끝나느냐 웅크렸지만 일어나느냐의 차이라는 걸 알게 해줬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 외에 다른 수능 과목을 가르친다면 사실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수거? 선생님의 최애 웹툰은 무엇인가요? 웹툰 추천해주세요 저는 웹툰을 진짜 많이 보는데요 정말 좀 특별하게 메가스턴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일부러 봤던 웹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미 작가의 연애혁명이라고 하는 웹툰이었는데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나이는 항상 10대 후반의 나이니까 이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해할 수 있으려면 문화도 알고 패션도 알고 해야 돼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연애혁명이라고 하는 웹툰이 요즘에 학생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연애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노래방에 가고 어떻게 즐기면서 사는지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최애 웹툰은 연애혁명입니다 제 인스타에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선생님 강아지 라떼 모카거든요 이름이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상당히 일단 순합니다 사람을 잘 안 가리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지 않고요 애교도 많고 다만 조금 불안한 점이 있다면 식성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좀 살이 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착하고 순하고 귀엽다 선생님들의 고양이 룰루, 댕댕이, 곰이 자랑 한번 해주세요 룰루는 이제 10살이에요 댕댕이가 7살? 곰이가 이제 2살인데 룰루는 성격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서 막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룰루를 베고 누워도 한마디 말도 안 할 정도로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요 댕댕이는 천재예요 진짜 천재여가지고 제가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에다가 귀를 몇 번 대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배를 어루만진다던가 하는 행동을 하고요 고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보거든요 어느 정도로 바보인지 감도 안 올 정도의 바보인데 그게 엄청난 매력입니다 그 멍충한 모습을 보면은 그래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해줘서 저에게는 엄청난 힐링의 포인트입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상당히 좀 끔찍한 질문인데 사실 저는 바퀴벌레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조의 아파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귀엽게 그렇게 인식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그 영화를 떠올려보면 전제 조건은 바퀴벌레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뭐 수업을 하거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잘 지내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바퀴벌레를 변한다면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얘네가 짝짝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 오 진짜 내 짝짝인데 바퀴벌레가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보라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처음에 보는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나요?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의 취지에 딱 맞게 대답을 해보자면 다시 저로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공부하시느라 어떤 날은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들다가 어떤 날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다가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끝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을 해드릴 거고요 항상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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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